자, 지난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소의 근육과 사람의 근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괴갈적으로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유사하지만 약간의 다른 점, 다른 점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 소의 약간의 차이점, 약간의 차이점으로서 말씀되는 시간을 가졌죠. 드디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를 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한테 많이 미안하죠. 미안하고 또 불쌍하고 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소라는 짐승은 사실 나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풀만 먹고 사는 짐승인데 우리가 그 고기를 취해야 되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동영상의 목적은 소의 고기가, 소고기가 사람의 어떤 부위의 근육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소를 도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분안하는 과정,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가 이렇게 왔으면, 지금이야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일단은 소를 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미안해요. 자, 그렇게 되면 소를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꼬리가 한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발목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날아가는 이 부모들은 이제 사람의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좀 더 도식화시키면 아마 이런 식의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제는 소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물체가 됐을 때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는 지육, 지육이라고 부르게 되고 칼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큰, 막 도축이 된 이런 지육을 얻게 되면은 칼커스를 얻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좌우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죠. 이런 식의 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좌우와 우를 분할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를 보고 2분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2분체, help calculus, help calculus가 되겠네요. 어쨌든 help calculus라고 부르게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좌우가 대칭으로, 대칭으로 이제 분할이 되었겠죠. 자, 이 다음부터는 이 립의 하단부에서, 립의 하단부에서 이걸 커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라인을 통해서 룸바 모티블렉하고 립의 그 사이에서 커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써 4덩이의 큰 덩어리가, 그 덩어리의 이제 고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 앞에 부분을 전 4분체, 4쿼터라고 부르고 밑 부분은 후 4분체, 힌드쿼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4개 덩어리가 나오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대분할류, prime cut, prime cut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좀 더 세세하게 나누는 이제 subprimer cut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소분할륙을 얻는 과정. 이게 이제 결국 발굴 과정이고, 이런 소분할륙을 우리는 이제 취해서 구매하거나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에서 이제 소고기를 발굴하는 과정은, 취하는 과정은 우리 뭐 해박 쪽에서 하듯이 우리는 이제 보통 근육 단위별로 근육을 삼사하게, 또는 철관이라든가 너브를 꼭 찾아봐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소의 도축과 발굴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해박 쪽으로 좀 더 분리가 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이 분할륙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분리를 해내기 때문에 반드시 해박적인 어떤 다이석션과 일치하지는 않고 반드시 근육의 어떤 덩어리 근육, 한 근육, 단일 근육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여러 가지 근육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덩어리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등심이라든가, 안심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경우는 특정한 근육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는 않더라. 그 얘가 대표적인 얘가 등심 같은 경우입니다. 등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우리가 어느 부위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박적인 근육 명치가 단일 근육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고개를 칼퍼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런 동어리 이렇게 막 괄구리 꼬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리거나 이런 모습들은 아마 어쩌다가 아마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대응반돼서 아마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GU 칼퍼스를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좌우로 분할하게 된다. 바로 이런 라인으로. 마치 이제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벌린 모습이 되는데 이게 마치 우리 뭡니까? 생선 같은 경우도 이제 내장을 빼내고 반을 가르거나 아니면 벌려서 말리게 되잖아요. 아니면 무슨 강고등어다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리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을 2분치 해박칼커스. 그러면 바르비아 해박칼커스이지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버티브라를, 버티브라바디를 그대로 정확하게 절반을 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스피너스 프라세스죠. 스피너스 프라세스인데 스피너스 프라세스도 절반이 깔끔하게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살짝 치우지지가 않고 거기를 버티브라바디의 정중성을, 미드라인에 따라서 정확하게 절단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 립이 있는데 립이 13번까지 있죠. 소위 같은 경우는 이 부위에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 부위에서 절단을 하게 되는 것은 4분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 앞에 부분을 전사분채, 포쿼터, 뒤에 거를 부사분채, 힌드쿼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4개의 큰 덩어리가 되었지만 이걸 가지고서 대분할력을 얻기 위해서는 10개로 크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 방식은 한국도 다르고요. 한국이 다르고 굉장히 제일 많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분할력까지가 됐을 때 10개랑 39개까지 분할을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분류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또 미국하고 다릅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영방, 카모네우스가 또 다르고 호주, 뉴질랜드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또 일본 고기, 일본 소고기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보면 분류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고 그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때도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까 이게 어느 부위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게 또 우리말로 어느 부위다. 그래도 그걸 또 지방마다 또는 업체마다 사람들마다 쓰는 말이 다르니까 그냥 하나의 고기를 지칭함에 있어서도 아마 몇 개에서부터 한 10여 개의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소고기 어느 부위에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외국 간다든가 외국에서 어떤 소고기를 먹게 됐을 때 이게 소고기 어느 부위예요? 물어보면 이게 서로가 말이 서로가 사마띠가 아니한다 이거죠. 왜? 하나를 물질 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을 부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자회가 처음에 이걸 정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고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이후에 그래도 법률에 고시된 바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한계적인 방법 아닐까.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그리고 외국에서도 또 영양방이라든가 호주, 유리, 개나다 이런 걸 다 분류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북미식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부분 90%, 99%는 한국식 농림수산부 고시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식 영어 표현을 변개하는 방식으로 이 동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크게 대분할 육을 프라임컷을 10개는 나누고 있는데 이런 대분할 육은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면요.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목심, 등심, 채권, 안심 4개죠. 우둔설도 6개가 됩니다. 여섯, 갈비, 압달의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사태가 양쪽이 있죠. 사태의 아홉, 그 다음에 양지의 열. 자, 세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 세웠어.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로 분할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그러는 대분할 육. 한국에 있어서의 대분할 육입니다. 농림수산부 고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식, 미국식 소고기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미국에서는 8개로 분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개인데 저쪽은 8개로 분할을 하니까 서로 매칭이 안 되죠.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산 등심으로 수입한다는데 이게 방법을 뭐라고 표기해야 돼? 표기 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단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미국식 같은 경우는 척, 립, 그 다음에 로인 이렇게 부르게 되고 라운드, 그리고 척이라는 것은 목하고 우리의 윗등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립이라는 것은 우리 꽃등심, 중간등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랫등심에 해당되고 로인이라는 것은 우리 채끝하고 안심하고 이런 부위가 해당되고요. 라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에 있어서는 설도라든가 우둔둔, 엉덩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보면 척은 목덜미, 립은 갈비뼈. 로인은 소의 허리, 라운드는 소의 엉덩이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다 보면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좀 분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 보면 마치 다리의 옆에 같은데 옆이 아닙니다. 이거는 브리스켓 플레이트 플랭크 이 부분은 소의 가슴, 그 다음에 이거는 배, 윗배, 플랭크는 아랫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다리 사이에 소에 있어서의 가슴입니다. 가슴이 브리스켓, 여기 차돌베기, 양지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플레이트 이런 데가 엎진살, 우산겹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랭크 이런 데가 치마살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북미식으로 따지면 미국식으로 따지면 8개로 분할한다. 그 다음에 샹크 같은 경우가 우리의 사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개로 크게 분할하는데 미국은 8개로 분할하더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이 사진을 인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다 자세히 보면 미국 지도예요. 미국 지도죠. 그렇죠? 여기가 플로리다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뉴욕 이쪽에. 그런데 여기로 브리스켓, 스커트, 플랭크 아까처럼 우리도 말로 따지면 양지 부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척, 숄더, 이 부위가 위에 척, 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바이, 리바이라고 되는 게 립북이 되겠고 여기 텐더러인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 지도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그린 풍장 그림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미국 지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약간의 이렇게 안 맞잖아요. 10개랑 8개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말의 농림수산부 고시에 나온 표준 고기의 명칭 표준 고기의 명칭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고기 이름이 지방마다 다르고 또 어떤 업체랄까 업체마다 다르고 또 뭐 하여튼 고기가 너무 좋은 줄 부르는 이름이 많아서 이게 도무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모가 계신데 이제 구순이 다 돼가시는데 어머니한테 저번에 한번 물어봤죠. 어머니 저기 양지가 어느 부위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실라? 그건 잘 모르겠더라. 혹시 그럼 아롱 사태는 들어보셨죠? 아롱 사태 들으러는 봤지. 그거 뭐 어디서 먹더라? 그게 어느 부위인지는 몰라요.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돌베기는요? 아 이거 모르지. 그냥 가서 여기 불고기 할 건데 뭐 고기 주세요. 그러면 불고기 하실 거예요. 찐가미기 할 건데 어느 고기가 좋습니까? 잔조류 할 건데 어느 부위가 좋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추천한 대로 먹는 거지. 나 솔직히 그게 어느 부위인지 지금도 모르겠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걸 부르는 명칭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칭은 한번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대살, 낙엽살, 판머리, 장재룡, 쇠야치, 긴머리, 쇠머리, 방아쌀, 불귀미살, 뭉칫살, 거란지, 달깃살, 연엽살, 정각살, 세창, 대접살, 주라통, 발채, 군용살, 고들개, 배바지살, 하얀고기, 비역살. 아 숨죽이고요. 곤자손이 목적 말아봤다. 새우미, 잎사귀머리, 수구리, 광대머리, 유창, 대접자루, 쇠서, 계심. 아 이런 말까지. 밑살, 넓은다든지, 고들개머리, 가래떼, 곧살, 광십살, 위용차, 아까머리, 부하, 우상교, 우대갈비, 쪽갈비, 황개비, 진갈비, 명갈비, 거북살. 아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걸 다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선에 좀 들어본 듯한 걸 이름을 좀 갖다 놓은 건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뭐 우상교이라고 많이 파는데. 우상교 이거 표준어가 아닙니다. 법률적인, 아니 농림수업고시회의 표준어가 아니다. 우대갈비라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쪽갈비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황개갈비 이것도 안 됩니다. 진갈비 이것도 안 됩니다. 진갈비는 창갈비라는 말을 써야 돼요. 면양지 이것도 아마 윈양재로 말하는 것 같은데. 양재머리보기 같은데 이것도 면양지. 그다음에 거북살 이거 뭐 어디를 말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거기다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좀 그렇잖아요. 이런 말 쓰는 거. 좀 그렇죠. 듣기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말 쓰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표준어가 아니다. 하여튼 뭐 흔하게 어차다 쓰지만. 그래서 통일된 말을 사용해야 된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사용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잠깐 이런 말들도 쓰고 있더라.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농림수업고시했다는 것을 표준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나오네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농림수업고시 뭐 2011년 이런 부분이 있고 식품의 반전처 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률에 있어서는 대분할류 10개 부위로 표시를 하고요. 이 대분할류 프라임 컷을 갖다가 기준 어떤 표준 어떤 법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농림수업고시에 따르면 첫 번째로 10개 부위가 1, 2, 3, 4, 5가 나오는데요. 목심, 등심, 체크, 안심, 앞다리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둔설도, 양지, 사태, 그 다음에 갈비 이렇게 10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할류에 보면은 이게 이제 크게 10개로 분류하는 거니까 우리가 나오는 뭐 재비추리, 안홍사태 어디 있지? 없어요. 뭐 또 뭐가 있죠? 차돌박이 없습니다. 왜? 대분할류이니까. 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소분할류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분할을 10개 만들고 우리 분류 방식은 그 다음에 소분할류를 30개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제일 빠르고 표준적인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요즘 흔하게 쓰는 말이 있는데 특수부위 이런 말이 변해서 소위의 특수부위, 특수부위 뭐든 뭐 이런데 소가 무슨 특수부위가 어디 있어요? 특수값이 뭐가 있어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리고 소위의 어떤 부분을 말하거나 어떤 근육을 지칭을 하는 건데 그걸 우리 또 특수부위라는 말을 해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의 특수부위다. 아니 별거죠. 전혀 특수하지 않습니다. 소위의 뭐가 그게 특수해. 근데 뭐냐면은 뭐 저런 거죠. 뭐 안착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토식쌀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배출이. 뭐 우산격 이런 게 뭐 특수부위다. 전혀 특수하지 않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위란 말이 법률적 경우가 아니라 표준어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보면은 말씀드렸는데요. 대분활륙 10개를 나눴다. 10개 부위. 목심, 등심, 채끝, 안심, 앞다리, 그 다음에 우둔, 설도, 그 다음으로 양지, 사태, 갈비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10개를 크게 분류한다 이런 건데요. 여기 아마 목심하고 등심. 목심은 아시겠죠. 목에 있는 거고. 등심은 등에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구나. 등심 진짜 등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심은? 안에 있어? 맞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럼 배심이라고 그래야 돼요. 등에 반대면. 또 이 사람 계속 진행해 보세요. 채끝은 어디냐. 채끝? 허리. 허리. 등심 중에 허리등심. 그래서 이제 채끝등심이라고도 많이 부르게 되죠. 허리입니다. 그 다음 안심은 이건 좀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진짜로 안에 있습니다. 등뼈의 안쪽이 있고 앞다리 아쉽고 우둔, 설도인데 우둔은 소외고 엉각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설도는 배서라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 6번과 7번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양지가 어디냐. 양지는 바른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햇볕이 드는 땅. 양지. 이게 양지가 한문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걸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양지는 어딜 말하냐. 소외 가슴과 배. 소외 가슴과 배를 말합니다. 사태는 어디냐. 소외 발, 다리, 다리. 갈비는 아시겠죠. 갈비는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윤곽만 잡도록 하고요. 그래서 10개로 분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소 분할 육을 가면서 39개 부위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39개 부위. 어이구 이렇게 많아. 이거 다 할 거야? 다 할 겁니다. 한번 읽어놔 볼까요? 먹심살. 그 다음에 등심에 가서는 윗등심, 꽃등심, 아랫등심. 그 다음에 살집살이라는 게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좀 익숙해지라고. 그래서 뭐 채끝살, 안심살. 그러니까 좋은데 앞다리에 가서는 꾸리살이라는 게 있고요. 부채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살이 요즘에 미국산 수입고기가 아주 두툼하니. 가격이 저렴해서 저는 부채살을 주로 잘 먹고 있습니다. 하은우 부채살이 제 형편으로는 도무지 제 살림살이로는 이걸 아니냐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림이 펴지 못했나. 아 참. 어쨌든 앞다리살 이런 거 아시겠고. 갈비덧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덧개살. 이것도 이제 다 설명드릴 거고요. 홍두깨살이 여기서 나와죠. 홍두깨살의 장조림 이런 거 만드는 거고. 그리고 보석살, 설깨살, 설깨살 이런 걸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도가니살 이런 거는 어디로 말할까요? 소의 무릎 위. 무릎 위. 그 다음에 양지 머리 차돌박이 이거는 소의 가슴 엎짐살, 엎짐한살 이런 거는 소의 윗배, 치마양지, 치마살, 앞치마살 이런 거는 소의 아랫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사태, 뒷사태.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있다면 보시죠. 그 다음에 뭉친사태, 아랫사태. 우리 종아리의 장단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발, 종아리 뒤편에 블록 튀어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봉갈비 곱하기 창갈비. 이거는 세 개로 갈비를 위에 3단으로 분류를 했을 테고요. 그 사이사이로 파낸 게 갈비살. 그 다음에 마구리라는 거는 마구리가 뭔가 이런데 마구리, 꼬리, 스톤, 흉골에 붙어있는 거. 흉골. 흉골에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살이 꼬질꼬질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참 뭐라고 그러지? 계륵. 닭의 갈비처럼. 참 살을 먹기도 뭐하고 안 먹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마구리라고 부르게 되면서 갈비 중에서 가장 좀 급이 낮은 갈비.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소시살, 안창살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의 횡격막. 횡격막입니다. 그 다음에 제비추리 이거는 우리 목의 안쪽에 있는 겁니다. 소의 목의 안쪽에 있는 거예요. 롱스 콜라인데. 하여튼 지금은 이래적으로 용어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계략적으로. 아, 이거는 어디 부위? 가슴 부위? 여기는 어디 배 부위? 여기는 다리? 뭐 이렇게. 이 정도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림수산부, 식품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겠고 거기에 보면 10개 부위로 대분화로 하고 프라잉컷으로 소분화로 39개 부위로 하더라 하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말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